이누나 보여주자 이누나 야 우리 게임 중 절대 고구려 벗으시면 안 돼요 예 절대 이거 어때? 야 성재가 내국 때 잘할 거 같아 솔더 세븐 찍으면 안 돼? 아니야 아니야 성재부터 먼저 그러면 전사? 하야라! 파이팅! 하야라! 파이팅! 정은강의 야유삼초가 발사 야 인마! 야 다 죽었어 야! 에디션 재활! 재활! 내가 처음에 총알을 아끼기 위해서 공포탄에서 계속 내가 소리를 낼 테니까 형이 곤란을 틈타서 잠이 권식이 형 아까처럼 일단 내가 최종방한테 슬슬 따라 나와 내가 뭐로 준다 싶으면 아 재밌어 아 재밌지다 사실은 수영이 형이 사격이 잘 좋으니까 형이랑 내가 그래 아 조금 앞으로 가도 좀 인을 하고 그래 구멍이 적을 보지 말아야겠는데 자 11시방이야 11시방이야 사이! 전사! 전사!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